ล보고 일단 내리고 이거 하고 전화 해보고 안녕 갔음은 어쩔 수 없죠 누구세요? 올록수씨 내려야되요 복삼 남삼 나도 복삼 왜 오질sam 실패 제발 나 미니 좌우 자 제가 오른쪽 위로 오질렉이 내립 죽어봐 죽어봐 제발 쫑 제발 나 미니 내 맨에 다 내려갔어 2층으로 내 앞에 내려간다 2층 내 앞에 총먹었고 자 제형아 오른쪽 오른쪽 2층 남쪽 동쪽으로 총 하나 내려갔어 여기 제형아 내 총없다 내가 잡을게 아니 그 잡아줄 필요 없는데 아니야 편하게 편하게 z 힐좀 하고 갈게요 힐좀 하고 갈게 힐좀 해주세요 힐하고 반대 오른쪽 힐좀, 부숴 나쩍 밖에 있는거다 아 까비 아 선옥하고 있을게 탄단력 정말 빠르네 맞아라 좀 맞아라 왜 이렇게 안 맞나 상권을 기절 민가에 있어 민가에 왕관 왕관은 가까운 쪽 1층 아이씨 원돌 때문에 큰일났다 가까운 쪽 1층 꼭 까볼게 가루살렴인데 원돌 왔다 이미 안에 있다 그러면 맞나 보다 아닌가 이미 있는게 아닌거 같은데 안 돼 아까 나온 옷 주지마서 혹시나 뭐 나 있을 때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기절한거 살릴줘도 1번 쪽에 죽었다 3대2 앞에 3명이야 2번 쪽에 2번 쪽에 2번 쪽에 2번 쪽에 배달 왔다 벌써 오른쪽 끝에만 하는거죠 형 앞에 땡기고 있대 2번 어 지금 몸한테 때려 더 오른쪽도 있었던거 같아 지금 2번 쪽 민다 땡기고 있었다 바로 앞에 있어 가서 안 돼 좌우로 좌우로 내려가야겠다 여기 한 번만 쓰고 가면 바위 하나 바로 앞에 바위 하나 있어 왼쪽으로 올라간 곳 좀 볼게요 바로 앞에 있다 이거 3번 기다렸다 나도 더 따줄게 우리 쪽 밑에 2대2 2대2 3번 3번 여기 왼쪽 굿 아 MK 안 맞네